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.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4년 만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하얀 눈꽃과 빙판 위에 열리는 우리 인류의 스포츠 축제입니다. 은과 얼음의 나라에서 펼쳐질 다 함께하는 미래 4년간 열심히 훈련한 세계 선수들의 멋있는 모습. 다들 즐길 준비되셨나요? 세계 선수들의 멋진 창의 보호 I call upon the youth of the world to assembl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